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일 모레가 구정입니다. 음력설인데요. 뉴욕 주상원이 한인 커뮤니티를 비롯한 아시안 설날을 축하한다며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참 기분 좋은 일입니다. 이 결의안 내용을 보면 설날은 아시안 민족의 다양한 문화를 확인할 수 있는 전통적인 명절로 각 분야에서 뛰어난 능력을 보이며 헌신하고 있는 아시안과 함께 이 날을 축복하고 뉴욕 주위에 거주하는 아시안 주민들의 조상에 대한 경의를 표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아시안들의 아름다운 문화를 인정하고 예의를 표한 뜻깊은 결의안 채택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대기까지는 한인 커뮤니티와 중국 커뮤니티에 꾸준한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봅니다. 이후에는 론김 노역조 하원의원은 물론이고 그레이스맹 연방 하원의원이 꾸준한 노력을 펼쳤습니다. 이들만이 아닙니다. 피터구 시의원, 폴벨룬 시의원, 베이버리토 시의회 의장과 드블라지오 뉴욕시장까지 아시안들의 고요명제를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현재 연방의회와 뉴욕주의회, 시의회의 일정 비율 이상을 차지하는 지역에서 설날을 공립학교 휴게와 공무원들의 휴무일로 제정하자는 내용의 결의안과 법안 등이 제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다 보니 아시안들은 최대 명절이 미국에서 법적으로 제정될 것이라는 기대감과 기쁨에 차 있습니다. 그런데 뉴욕포스터 신문이 찬물을 끼얹는 보도를 하고 있어 아시안들의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뉴욕포스터 신문은 지난 월요일 27자 보도에서 아시안 설날의 공립학교 공휴일 지정을 지지하는 뉴욕시장을 비롯해서 정치인들을 미치광이로 풍자하는 비난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뉴욕한인학부모회는 뉴욕포스터의 항의서안을 발송하고 즉각적인 사과문을 게재할 것을 촉구하고 나서기는 했지만 뉴욕포스터 아시안 피해가 기사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뉴욕포스터의 인종차별적인 행태는 이번만이 아니라 지난 2012년 12월에 한인 한기석 씨가 전철역에서 떠밀려 죽음의 직전에 있는 사진을 일면에 싣는 등 인명을 담보로 보도하는 파렴치한 신문으로 시민들로부터 비난을 받은 바 있습니다. 언론이란 다양한 문화를 수용하고 받아들여 많은 독자들에게 문화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역할이 기본입니다. 그런데 뉴욕포스터가 수천년간 내려오는 아시안들의 설날 문화를 왜곡 보도한 것은 그야말로 아시안에 대한 모독이라고 생각합니다. 언론으로서 자세를 망각한 행위인 것입니다. 이러한 공정하지 못한 보도를 계속하다 보니 뉴욕포스터가 독자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고 최근 수년 전부터는 경영 악화를 겪는 등 몰락의 길로 접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나 봅니다. 이를 계기로 아무튼 우리의 최대 고요 명절을 앞두고 다양한 축제를 준비하고 있는 한중 커뮤니티는 더 멋진 축제로 뉴욕조 상원의 첫 설날 축하결의안에 보답을 하고 설날 공휴일 법안이 하루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내년에는 설날 공휴일을 맞이하는 기쁨을 맞이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